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미인의 김태용입니다 연말 할인 마지막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리는 할인은 정확하게 BMW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할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랩미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2월에 제가 최소한으로 할인이 아무리 안 나와도 이 정도는 지켜드리겠다 하는 할인이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정보 나와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주시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1시리즈부터 볼게요 1시리즈는 저희 김현웅 대표가 한 대 살 정도로 굉장히 정말 할인이 좋습니다 가솔린 스포츠나 M100 상관없이 1350만원 꾸준하게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M350i 같은 경우는 1200만원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도 문의가 꽤 있는데 11월 달에 물량이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물량이 좀 들어오기를 희망하면서 할인을 풀어보면은 일반 그란쿠페 같은 경우가 이제 스포츠나 M100 상관없이 1200 할 거고요 그리고 액2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그리고 M235i 같은 경우는 1200 M240i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리즈는 여전히 문의만 많습니다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 차가 없죠 차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할인을 읊어드려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소피스토 그레이로 외장을 선택하시면 다른 색보다는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재구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순번 땡길 수가 있겠죠 자 할인 말씀드리면은 가솔린 보면 똑같이 1000만원이고요 투어링 같은 경우도 1000만원 M340i 세단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그리고 X드라이브 투어링 같은 경우도 다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시리즈는 1000만원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근데 만약에 12월에 재고가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보다 할인이 올라가겠죠 자 4시리즈 보겠습니다 4도 저희가 굉장히 할인이 기본이 높은데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600 일반 쿠페 같은 경우는 1000이고요 컨버터블은 350입니다 이 디젤 같은 경우는 420d 그랑쿠페는 900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440i 쿠페 1000만원 440i 컨버터블은 400만원 할인하도록 할 겁니다 자 O시리즈가 논란이 좀 많죠 O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누구는 850이네 누구는 900이네 하는데 12월 초는 다 닫힙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850 풀었던 조건도 다 닫혀서 일단은 750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520i 같은 경우는 베이스나 엠팩 둘 다 750하고요 3530i 같은 경우는 800 그리고 530i 엠팩 같은 경우는 750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대기 걸어놓고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11월 달에 850까지 뚫렸던 게 있다 보니 네 12월도 결국에는 850까지는 가지 않을까 850 이상은 안 풀릴 것 같고요 850이면은 구매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시리즈 보겠습니다 6은 지난달에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었죠 그래서 재고가 뭐 많이 들어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30i 럭셔리나 엠팩 같은 경우는 1850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는 1900이니까요 사실 뭐 1850이면은 구매해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640i 같은 경우는 1900이고요 620d는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인데 이마저도 재고가 없다 보니 그냥 네 어느 정도 대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시리즈 갑니다 7시리즈는 740i 2300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세죠 그리고 디젤도 1800입니다 그리고 750i 같은 경우는 2500으로 아마 저희가 기본 깔고 가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M850i 그랑쿠페 보겠습니다 가끔 쿠페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쿠페는 정말 소량 늘어옵니다 일단은 그랑쿠페는 저희가 2500까지 풀 거니까요 이것도 맥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2500 이상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500이면은 구매 타이밍 잡고 진행하셔라 자 SUV 보겠습니다 X1 아마 주력 차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 베이스는 1150 깔겠습니다 1150이면은 지난달 저희가 1200 깔았던 거에 비해 50만원 다운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눈치 봐서 한 중순 되면은 바로 1200까지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대기 걸어놓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2는 1300이고요 X3 20i 600, X3 20d 900, 302 같은 경우는 1000만원입니다 자 X4 보겠습니다 X4는 20i 600, 20d 900이고요 그리고 X3, X4, M40i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650만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X5 30d 1000만원, X5 40i는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1200 보존할 거고요 자 그리고 50i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고요 근데 50i 무늬가 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재구매 없으면은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달 받으시려면은 재구매가 있어야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60 같은 경우는 1800 할인 유지하도록 하고요 M60 나머지 해봤을 때 주준만 넘어가면 2000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어요 자 X6를 보면요 30d 1000만원이고요 40i는 1300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최저로 M60 같은 경우는 1800만원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7입니다 X7 같은 경우는 디젤은 따로 문의를 주시고요 어차피 별로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가솔린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면 DP나 MPEG은 1500으로 시작을 할 건데 지난달 저희가 1600 할인을 풀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좀만 더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1600은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기차 봅니다 I4 40 같은 경우는 1300이고요 M50 같은 경우는 1350 M50 프로 같은 경우는 1350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할인은 정말 대한민국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5 보겠습니다 40 베이스 1250 그리고 MPEG 1300 40 프로는 1300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7 보겠습니다 I7은 50이 2800입니다 굉장히 센 편이고 60 같은 경우는 더 셉니다 3100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법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할인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법인 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할인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SUV 보면은 IX1 900이면 진짜 세요 그래서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차종류 하나고요 IX3는 1300만원 할인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거의 끝단 아닌가 싶은데 차가 제발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에도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할인은 좋았는데 많이 못 나갔던 차 중에 하나고요 IX50 같은 경우는 3000입니다 저희가 3100까지 풀었었죠 그래서 완판 시켰습니다 완판 시켰고 12월달에 50, 24마이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3100까지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 자 고성능 마지막 보겠습니다 M3 2200, M4는 2400, 쿠페고요 컨버 같은 경우는 이제 200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M2 850이고요 X6 M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티션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00 그리고 X5도 컴퓨티션은 1800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M 보겠습니다 XM이 기본 개인 고객은 2500이고요 법인은 2800 시작할 건데 요게 좀 있으면 셔틀가가 들어옵니다 셔틀 지원금이랑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할인이 있을 건데 그건 제가 영상을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MW 12월 1일 바로 첫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인은 공식 할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랩미인을 이용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기본 할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재고는 나오는 대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할인이랑 엮어서 업로드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놓으셔야겠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랩미인의 김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